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 3페이지와 4페이지에 나와있는 황금주, 포이즌필, 차등의결권주 발행, 황금낙하산제도, 빅베스홥의, 글로벌가치사슬, 가계원행 이 7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제가 수업 들어가면 내용은 있고 여기 있는 단어들은 다 일부러 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 7개를 최대한 지금 빨리 기억해가지고 한번 스스로 한번 저하고 공부하면서 맞춰보도록 해야지 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아셨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재 3페이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유한 주식의 수량이나 비율에 관계없이 기업의 주요한 경영사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는 보유한 주식의 수나 비율은 상관없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이에요. 요게 포인트죠. 요게 뭐냐면은 황금주입니다. 황금주. 자 두 번째,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의 하나로 적대적 기업 인수 합병 M&A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에 기존 주주들에게 자 밑줄,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의 싼 가격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요게 뭐다? 포이즌 필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건조하게 읽어볼게요.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의 하나로 적대적 M&A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에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포이즌 필이다. 요렇게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한 주에는 원래 하나의 의결권이 있다고 그랬죠.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보통 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대요. 자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식보다 차등을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등 의결권주를 발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보통 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셨죠? 차등 의결권주 발행. 자 그 다음에 적대적인 기업의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서 경영진이 퇴직할 때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자 밑줄은 적대적인 기업의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서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는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뭐가 떨어져요? 뭐가 떨어져요? 그러면 낙하산이 떨어져요. 황금 낙하산 제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적대적인 기업의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경영진이 퇴직할 때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는 전략을 말한다. 자 여러분들은 입으로 이렇게 황금 낙하산 황금 낙하산 제도 이거를 꼭 입으로 이렇게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되게 오래 가거든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교재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회계적으로 해묵은 때 손실을 한꺼번에 씻어낸다는 의미에서 유래한 용어래요. 새로운 최고 경영자 CEO가 부임하면 본인이 취임하기 전에 그동안 쌓였던 누적 손실을 누적 손실이나 누적 손실이나 그로 인한 앞으로의 잠재적 부실까지 한꺼번에 회계 장부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부실을 일회성 비용으로 털어버리면 신임 CEO 입장에서는 과거의 과오를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게 된다. 자 요거는 뭐냐면요. 포인트가 새 최고 경영자가 새로 부임할 때 과거의 과오를 책임지기 싫어가지고 회계적으로 뭔가 한꺼번에 목욕을 하듯이 싹쓸어가는 거야. 그러면 요걸 뭐라 그러냐면 빅 베스 어카운팅 그래서 빅 베스 회계라고 합니다. 베스가 뭐냐면 그 물고기 베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블루길 베스 그거 아니에요. 목욕할 때 베스야. 그래서 큰 목욕이에요. 큰 목욕.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건조하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회계적으로 해묵은 때 손실을 한꺼번에 씻어냈다는 의미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새로운 최고 경영자가 부임하면 본인이 취임하기 전 그동안 쌓였던 손실이나 그로 인한 앞으로의 잠재적 부실까지 한꺼번에 회계장부에 반영하는 것을 빅 베스 회계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부실을 일회성 비용으로 털어버리면 신임 CEO 입장에서는 과거의 과오를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게 된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상식을 이렇게 상식 용어를 공부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합니다. 지금 이런 작업을 우리가 몇 개를 해야 돼요? 500개 이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단어가 익힐 때마다 좀 즐거운 마음으로 저랑 같이 이렇게 퀴즈 하듯이 보는 거예요. 무슨 뜻이 아니시겠죠?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거잖아요. 상식을 공부할 때 퀴즈식으로 여러분들 일단 이걸 한 번 읽어봄으로써 맞추려고 노력을 해봐요. 맞추려고 이게 뭐였지? 이렇게 기업이 재활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자본원재료 등의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생산하는 과정이 여러 국가 밑줄 여러 국가와 기업들의 협업과 분업에 의해서 이루어진대요.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도 한 국가가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산과 소비가 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재화의 생산 유통 소비가 글로벌화 돼가지고 이루어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포인트는 글로벌에서 이미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글로벌 가치 사슬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도 하죠. 글로벌 가치 사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청산대상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를 임시로 넘겨받아 예금, 출금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합병 채권 채무 관계 조정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 은행을 말한대요. 임무를 마치면 정리대상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없어지는 한시적인 은행이에요. 한시적인 은행. 뭘 하기 위해서? 청산하려고. 금융기관에 대해서 청산을 하기 위해서. 청산이 뭐예요? 이 금융기관이 문 닫게 생겼으니까 재산을 다 정리하는 거죠. 자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가교은행. 요 부실에서 요 금융기관이 무사히 청산이 끝날 때까지 가교, 다리를 놔주는 은행이라고 해서 가교은행이라고.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건조하게 읽어볼게요. 청산대상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를 임시적으로 넘겨받아 예금, 출금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합병 채권 채무 관계 조정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임무를 마치면 정리대상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없어지는 한시적인 기관이다. 이게 뭐라고요? 가교은행.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교재 3페이지에서부터 4페이지까지 용어를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